입뉴패 입뉴패 내일모레인데 까만색 좋아한다고 이렇게 센스있게 까만색으로 네 네 또 하루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가요 어? 세트였구나 그래서 내일 리허설 하고 이거 해야하니까 음 이 옷을 입고 아직 입안고싶은데 여기 입뉴패 펑크를 입력해 여기 옥수다 이건 살짝 비킨네 볼링 스펀지 갈대쯤에 해갔되게끔 어우 추워라 춥네 어우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눈이 너무 건조하다 얼굴도 너무 건조 아 참 계속 잤네 진짜 너무 덥다 오우 오우 너무 좋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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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먹기 좋지 않죠? 아들 거짓말 дом 배고프게 해 엄마 왔을 거짓말씀 엄마가 또 온 Paige 귀엽게 살았다 안녕 음식 준비해 준 게 많아서 퀵션 퀵자가 왜 저래? 퀵자가 왜 저래? 퀵자가 왜 저래? 숙소가 너무 화장실인데 다 다져가지고 그래 그래 그럼 난 팔 씻고 자야겠어 우리 내일 일단 8시까지니까 일단 짐 정리하면 반나절이다 일단 짐 정리하면 반나절이다 숙소 지구 짐 정리하면 반나절이다 준비 찹쌀가루 배에 자른 계란 먹기 싫어요 된다 소금 지금 날씨는 춥지만 나중에 다닐 수도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휴 너무 춥다 케이크 밟아줘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서 탑승중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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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네 너 왜 안 짚나 했다 자기애가 투철하네 ㅎㅎㅎㅎㅎㅎㅎㅎ 자, 답답해 다 같이 가 자, 갖다 드릴게요 너무 좋아 저렴한 주차 날씨가 되게 흐름췄했네. 아우, 배틀시네. 너무 덥다. 배틀시 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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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시 잡자.